천막 공장 천막 공장 천막 공장 천막 공장 천막 공장 오늘 천막 공장 오늘 치러 가신다고? 밖에 실어 놓고 나가려고 여기 한번 보세요 천막 공장 사장님 저 요즘 방송해요? 방송 방송한다고 방송 방송한다고 방송 방송도 해요 콘텐츠 방송도 해요 유튜브 방송해요 아니 천막 공장 천막 공장 자세히 보이려고 여기가 훨씬 나은데요 사장님 어디가요? 여기가 공장이에요 저기보다? 네 낙기가 낙기가 넓고 훨씬 나은데? 천막 공장도 맨날 일하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게 있었지? 폐가에요 폐가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? 옛날에 한 50년년에 여기가 빵 공장이었어요 학교 초등학교 빵 공장 빵 공장이었다고? 네 근데 이걸 안 썼대요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네 이건 철도부지에요 땅이 아 근데 땅은 철도부지이고 철도부지에다가 새를 주는거야 땅이 철도부지에다가 네 새를 그렇죠 뭐 어차피 뭐 그냥 놔두는 한 2년대분 주는가봐 이거 덤질말 자기 덤질데 거친데가 안쪽 거친데가 안쪽 거친데가 안쪽 이거 바깥대가 밑거래요 그거래서 설명이 거친데가 안쪽 네 돼지본드로 붙이면 돼? 돼지본드로 붙여도 돼요 그 대신 잘 붙여야 돼지본드로 어느게 더 잘 붙여요? 실리콘이 더 아니 돼지본드로 하려면 양쪽으로? 양쪽으로 다 바른 다음에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 말려주기 전에 딱 붙이면 딱 그쪽으로 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얼마에요 선생님? 3만원 3만원 쭉 쭉 쭉 쭉 쭉 쭉 여기 훨씬 쭉쭉 쭉 쭉 쭉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에 돈을 넣었지? 여긴가? 여긴가? 여기가 옷이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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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거에요 사장님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나와요? 네 이게 너무 좋아 주머니 요즘 이런거 되게 많이 나와 일하실 때 좋겠다 사장님 이거 하나 사세요 사장님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3만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겠습니다 다음에 들릴 일은 건물을 하나 어디서 건물을 하나 사러 고구마 안 먹으려고 사서? 이거 하나 먹어야지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고구마 더 갖고 와 아니 하나만 먹으면 돼 하나만 먹으면 돼 맛있잖아 우리 같이 드셔야 되는데 아유 괜찮네 저한테는 먹으면 되죠 들어가셨습니다 네 천만 하나 먹으러 아이씨 천만을 타는 힘드만 아이씨 여기여기여기 천만 갖고 가야지 천만을 놔두고 갈 뻔했냐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천만 공장이야 천만 공장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한 10배 나은 것 같아 네 아 이씨 어 응 어 유럽 베리 이쪽 STEPHAN l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